독일 베를린의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피해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과 기록물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현지시간 지난 13일 사무실에 전시관 무원다원을 개관했습니다. 전시관에는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김운성, 김석영 작가의 올해 작품으로 이들은 지난달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됐다가 현지 정치인들과 구구 세력의 압박 때문에 전시가 중단된 소녀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